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출애급기 13장에서 15장 내용인데요. 드디어 이집트 탈출했어요. 그 첫 에피소드인데요. 내용 배경을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출애급을 한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 고달픈 여정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 여기를 가기로 하느님이 예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대신에 거친 광야로 뱅뱅 돌아요. 길게 왜 돌게 하셨을까요? 하느님의 배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지름길로 가면 거기에 무시무시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전쟁을 잘하는 그런 종족이 살아요. 그 그러면 무서워서 얼른 도망갈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전투를 날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그 다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광야로 들어갔다고? 이거 갇혔구만. 얼른 데리고 와야지. 다시 내가 이 노예들을 소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광야를 갈 때마다 얼마나 그 사막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를 쭉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동행해 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핍이다. 절대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 결국은 무조건적인 순정. 이게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 학교네요. 훈련학교. 자 우리 영어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 보면은 낙타에, 짐에, 뭐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섰네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발음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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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ry, 서두르다. alone 하면은 뭐뭐, 기를 따라서. led. 이거는 lead의 과거. out of 뭐뭐로부터. 이 초록색 때하는 문법 정리 좀 해볼게요. take a, out of b, to c. a를 b에서 구입어내서 c로 가는 거예요. Take A, 끝이 번협니다. Out of B, B에서, 그래서 to C, C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남았었는데, Fluck 하면 양, 염소 같은, 또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Herd를 쓰게 되면 소 같은, 좀 덩치가 큰 가축물이. 자, 이제 내용 볼게요. The Israelites hurried along the road. 이제 출애급을 한 이스라엘 노예들, 이제는 노예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서둘러서 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Some led flocks of sheep or goats. 어떤 사람은 양, 이 sheep은 단수복수가 똑같아서 S를 쓰지 않아도 복수가 돼요. Goats는 염소고요. 양, 염소의 그 떼를 이끌었고. Or herds of cattle. 아니면 가축. 그 가축과 큰, 여기서는 소도 있지만 낙타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그 떼무리를 쭉 끌고 왔죠. Moses was taking them out of Egypt to a new place.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새로운 장소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Was taking, 과거진행, 이런 중이었네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여기 이 그림에 이 하얀 거가 뭐 같아요? 구름, 맞아요. 구름 기둥. They had to move very quickly. God was there to show the Israelites the way. By day, he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Had to, must, 해야하다의 과거, 해야했다. By day, 이런 표현. 단어가 굉장히 쉬운데 중요해요. 정확하게 하려면 낮으로는 어떻게, 밤으로는 어떻게 할 때 바이를 써주세요. Ahead of, 뭐뭐보다 앞서서. 필라, 하면 기둥이고요. 문법 하나 정리할게요. 한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 기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동사가 나올 때 그 동사 앞에 to를 붙여요. 그 두 부정사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장이 이번에는 목적을 나타낸,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They had to move very quickly. 그들은 아주 빨리 움직여야만 했다. 이, must, 과거가 나왔네요. 사막, 낮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지금 200만이나 되는데요. God was there. 하느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뭐하려고? To show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the way,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바로 이런 거. 그 하느님이 옆에 계셨죠. 그 있는 증거가, By day, 낮에는, He went ahead of them. 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셨어요. In a pillar of cloud. 구름의 기둥 형태로. 문장 중간인데도 대문자를 쓴 걸 보면, 이거는 God, 하느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길을 인도해 주고요. 또, 이 사막 대학볕에 구름이 좀 있으면, 들 뜨겁겠죠? 자, 우리 또 다음 볼게요. 네, 상상하실 수 있겠죠? 밤이니까 이건 불기둥이겠죠? By night, he went with them in a pillar of a fire to give them light. And so, they could travel by day and by night. By night 하면, 밤으로는, light가 형용사일 때는 가벼운의 뜻도 있지만, 명사일 때는 불빛, 물론 동사로는 불을 붙이다도 있지만요. By day and by night, 둘 다 다 by를 써주셔야 돼요. 낮에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해서, 밤낮으로 이런 식으로. In a pillar of cloud, in a pillar of fire,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의 우습으로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여러분, 사형식 구조,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있는 거. God, 주어죠? gave, 동사죠? Them, 목적어 두 개. 그들에게 빛을, 빛을 주셨네요. 이게 사형식 구조예요. 자, 이제 본문 볼게요. By night, 밤으로는, he went with them, 이 백성들과 함께 가셨는데, 문장 속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문자가 나오면, 이거는 God, 하느님을 말한다 그랬어요. In a pillar of a fire, 불 기둥의 형태로 이 백성들과 함께 가셨어요. 왜? To give them light, 물론 불빛을 주기 위해서 깜깜하니까요. 이것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추위도 좀, 네, 맞아요. 이런 뜻으로 불 기둥이 밤에는 남았네요. And so, 그래서, they could travel by day and by night.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제 탈애국 한 이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긴 여정을 갈 수가 있었어요. 불 기둥하고 구름 기둥의 덕분으로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볼게요. 자,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나일, 델타, 삼각지. 이 고센 지방에서부터 200만 되는 그 히브르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지요. 여기가 홍해, 이 건너는 이야기, 영화라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가 Mount Sinai, 신하이산, 혹은 호랩산이라고도 해요. 이게 신하의 반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서 많이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직접 갈 수도 있던데, 아주 지름길이 있지만, 무시무시한 지금 종족들이 있어요. 전투를 잘하는, 그러면 무서워 도망할까봐,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네요. 자, 이제 볼게요. 자, 보면은요. God told Moses,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To take the people, 이 사람들을, across the desert, 사막을 가로질러 데리고 가라. 어디까지? To the Red Sea, 홍해까지. Take A to B, A를 B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to the Red Sea, 이 홍해까지 이렇게 인도하라. When they got to the sea, got to는 도착하다는 뜻의 시제에, get to의 과거. 이 홍해에 딱 도착을 했을 때, they looked behind them, 이 뒤를 이렇게 봤어요. A great army, 어마어마한 군대가 was coming, 오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d told Moses, to take the people, across the desert, to the Red Sea. When they got to the sea, they looked behind them. A great army was coming. 이렇게 오늘은 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급을 막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홍해 갈라치는 이야기도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